에필로그씨 또 왜저래? 나한테 궁을 왜 써 엎어 이건 뭐야? 뭐지 유튜브 영상이 다 안 담겼나? 편집자가 중간 부분에 잘라먹었나? 담겨있어요? 담겨있는데 제대로 안 보고 온 거구만 혼납니다 혼나요 편집자던 둘 중 한 명 혼나 이건 아니고? 그 뭐야 자발 많음 쓰는게 핵심이라 아 그만 왜 자꾸 도착하고 미아핑을 찍어? 친구야 독사가 급하다 독사가 가야겠스 궁 너무 빨리 썼는데 궁 너무 빨리 썼는데 빨리 안 썼네 잘했어요 어 암흥무 제아비를 납붙지 기분 나쁘진 않은데 기분이 나쁜데? 이득은 아니다 이게 애초에 2대2 교환이 절대 되면 안되는데 어허 저기 다이브가 되네 갈 만한데? 그라잉? 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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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잉 와야지 그라잉 와야지 노플인데 와야지 노플인데 와야지 자발제드 이번판 자발제드가 뭘 할 수가 있나? 우리 조합 상대로 카러리 월식이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저 형도 나같은 미친 자발의 맨이라면 인정이지 내가 도망갈게요 랭가때문에 내가 궁 써도 고여가지고 이래서 랭가 있으면 탄로나기 불편한데 랭가한테 복수할게 있는데 지금 비친게 있어가지고 차라리 자발 불클이 맞았지 않을까? 탈론처럼? 잘 있어라 나이스 이거 봐 폼의 핵심은 자발이라니까 자발과 나는 사실상 한몸이라고 볼 수 있지 굿 좋아요 하아 어 리신이 이거 다이브 쳐버리네? 이걸 깡다이브를 치냐 어 우리 작골까지 들어오진 않았을텐데 그렇지 판정 따라가 따라가 절대 따라가 무조건 따라가 무조건 무조건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따라가 더 따라가 더 따라가 더 더 더 더 더 어 어 사고인데? 도망갈 수 있지? W 있어서 굿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아니 에필로그 씨도 왜 저래? 나한테 궁을 왜 써 어 음 15분까지는 아니어도 막 좀 엄청 늦게 나올거 같아서 노플 나한테 왜그래 진짜 쌓인게 있긴 했네 오케이 쌓인거 있다 이거는 무조건이다 없을 수가 없어 플레이가 그냥 무조건이야 말이 안 돼 어?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참교육 좋다 이형 오늘도 잘생겼다 에휴 굿 아이고 고맙습니다 방금 깔끔했다 2대2 안녕 궁이 왜 있어 오우 어차피 2벽을 넘어가서 잘가요 이 코어로 3파 자리 갔구나 아 병타다 이 녀석아 리신이랑 템 차이도 많이 난다 랩차도 많이 나고 결국 승자는 또 탈론이거든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야 고통 받았지만은 또 잘 풀어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나저러나 아 왜 또 궁은 또 나야 아 잘가라 오오 오오오 살았다고 이거해? 허허 내가 살았다 해서 죽었니? 하하하 수가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거 하하하 아이고 좋다 시원하다 그냥 어? 리신 저기가 무조건 이쪽으로 와야되는데 리신 리신 하하하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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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샤워 샤워 샤넬